3. 쇄 저희 병원은 2016년도의 통계를 보면 5% 정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늘어서 7, 8%까지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 쇄 남성들의 대부분은 젊은층 2,30대에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꽃 중년을 꿈꾸는 사오집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와서 자기 외모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하는 시설 같은 쪽으로다가 관심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마, 콕, 턱, 윤곽 정도 이렇게 다 쓰는 수가 있고요. 사오집대 그 위에 넘어가면 팔자주름이라든가 리프팅 쪽, 탄력 쪽으로다가 시설을 받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오집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름은 이마주름, 그 다음에 잘 웃음으로 생기는 눈가주름이라든가 팔자주름. 이거 지금 한 60, 70대에 가면 목주름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좀 펴주면 좀 젊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성형수술이죠. 내부는 시술 시간이라든가 또 사회생활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2, 3개월, 내지는 길게는 6개월까지인데 뿌띠 성형 쪽으로 하게 되면 바로 밀삼성형도 가능합니다. 필러는 여기 채워, 꺼진 데를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꺼진 데를 채워주는. 그게 필러죠.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찡그리는 표정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주름을 펴는 게 보톡스고.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게 시술에서 가장 부작용. 부작용, 특히 이마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눈이 처지거나 눈꼬리가 상브라이무수를 내서 올라간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작용이 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거든요. 그걸 잘 조절을 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하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그런 시술을 원하시고 또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주름을 펴고 코를 높이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자기 인생을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젊어 보이기도 하고 또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 외모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그런 길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도 전께 10년도 올해 활동하시고 10년도 올해 더 사십시오.